우리가 참 한 두세 달 전부터 이 에베소소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위한 우리의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10절부터 계속 읽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된다 또 의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갑옷을 입으라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삼받았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또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것은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자 였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것은 생생한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라 였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라 지지난 주에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외적인 무장을 잘 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적인 무장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려야 되고 또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위해서는 정신과 마음을 분명히 무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기도를 사용해야 되는 기도 불사용 죄를 저지르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 그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는 모든 기도와 간구예요 모든, 그러니까 영어성경은 이것을 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인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중부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정오기도, 대도, 만도, 조도, 화살기도, 명령기도, 그 다음에 산기도, 관상기도, 침묵기도, 그 다음에 또한 이콘기도 여러분 아마 생소할 것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또 몸기도, 한 100여 가지가 된다고 해요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와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 기도가 더 좋고 저 기도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내게 맞는 기도를 찾아서 그 기도를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힘입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갓난 아기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아이가 응얼거리는 그 말을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엄마는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자기가 낫으니까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엄마와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어느란 대화가 자꾸자꾸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면 결국 시간이 가면서 말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정확한 자기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래해서 우리의 표현이 참으로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성령 안에서 계속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나중에 분명하게 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란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가 왜 참 이렇게 약할까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통해서 결국 거룩함에 나아가는 그 삶과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유다서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거룩한 믿음으로 지워져가는 것이 상호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이고 또 거룩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의 기도는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개세만에서 참으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할 때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라고 몇 번씩이나 당부했지만 제자들은 졸려서 참으로 잠을 자면서 결국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결국 자신의 체포의 그 시간들을 맞이하고 계셨던 거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힘써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루에 두 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두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고 기도의 자세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잠을 자는 것, 육신적인 잠을 자는 것에서 깨어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 속에서 여행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꿈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새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어느 교회 지붕 위에 보니까 마귀가 하나가 거기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괴국에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또 날아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 지붕 위에 보니까 거기에는 마귀들이 아주 지붕에 진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대관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천사가 한 마리의 마귀가 있는 거기는 거기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별로 방비할 일이 없으니까 한 마리가 그냥 쉬면서 놀면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나 여기 지금 많은 마귀들이 지붕에 진을 치고 있는 곳은 거기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지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항상 감시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지붕에 진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치르는 전쟁도 좋은 비행기가 있고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 적의 공격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늘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어요 레이더의 초음파에 딱딱 점이 찍혀요 이상한 물체가 뜨기 시작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세상의 분주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죠 또 물질 중심의 삶이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죠 또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영적인 잠을 잘게 만들잖아요 따라서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또 이 순간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도 가운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묻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있다 잠을 안 자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이렇게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장황하게 어떻게 무슨 길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 머무르고 있다 이것을 내가 늘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학부 1학년 때 저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험이 없어서 늘 마음속에 그것이 늘 제 안에 갈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최풀 예배 때도 또 그리고 학교 사경회 때도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2학기 때 가을 사경회 때인데 그럴 때 이제 부흥사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통성 기도를 시켜서 불 다 끄고 그러니까 최풀 안에 어두컴컴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제 간단한 기도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저 한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기도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 나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는요 눈을 딱 떠서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막 서서 왔다 갔다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기도의 열정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런 걸 부러워하곤 했거든요 그때도 역시 그렇게 하고 나서는 막 벌 소리같이 웅웅거리는 그런 통성 기도 소리가 나는 그 어두컴컴한 최풀실 안에서 저만 혼자 눈을 딱 떴었어요 눈을 딱 떴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불의 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그림 같은 그런 뿌연 어떤 회색빛의 허연 그런 것들이 기도하는 소리 위에 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촛불같이 올라가는 불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눈을 또 부비고 봤죠 이게 내가 눈을 떴다 감아서 잘못 본 건가 떴다가 봤는데 역시 똑같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피아노 있는 강당 위에 피아노 있는 거기서도 막 불이 올라가고 있고 뭐 두문 두문 쫙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크게 올라가고 있고 어떤 분은 조그맣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들을 그 기도 속에서 참으로 보여주신 거죠 사실 그 다음부터 제 기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또 그 기도도 점점 더 예전같이 짧은 기도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내용을 자꾸 채워가는 그런 기도가 됐어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 후에 제가 예수원에 강원도 태백에는 예수원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기도가 하루에 세 번 있어요 새벽에 있고 낮에 열두시에 있고 저녁에 있습니다 낮에 기도는 주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전 세계를 향한 그런 중보기도예요 그 기도 정보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전 세계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저는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앉아서 침묵으로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기도 내용은 전 세계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그 분쟁 지역의 기도와 또 고통을 받는 이들에 대한 기도가 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지 않아도 그 기도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지금 시리아 난민 캐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니까 또 아프리카에서 무슨 나이제리아에서 무슨 어떤 그런 소동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니까 전 세계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중보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중보기도는 전쟁터에서 일선에서 나가 싸우는 그런 군인들을 위한 그런 후방의 지원사격과 같은 거죠 내가 약하고 패해지고 내가 힘없고 무력해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후원군이 오게 되면 적의 공격을 파괴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나를 중보하는 또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의 중보하는 기도가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예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이들 가운데는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여기에 있게 된 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처럼 중보기도는 묶인 것들을 풀어주고 힘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제너럴 허스피털이라고 하는 병원에 랜돌프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심장 전문이었는데 꼭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졌어요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한번 내가 연구를 해버리라 그래가지고 393명의 환자를 참으로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일부는 믿는 사람들의 어떤 기도를 받도록 하고 또 일부는 전혀 그 기도하지 않는 상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안았어요 하지만 대상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간단한 이름과 병명만 알려주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10개월을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10개월 동안을 기도하게 했고 한쪽은 기도하지 않는 그러면서 환자를 계속 추적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기도한 사람들의 그 항생제 투여 효과가 5배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기도를 받은 사람, 중보 기도한 사람은 항생제를 5배나 들러도 됐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혈관이 막히는 그런 비율이 2.5배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기도해 준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또 셋째는 심장마비의 비율이 훨씬 적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해 준 사람 이처럼 중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받는 사람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주변 환경을 이기고 지속적으로 싸워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방해하면서 공격하는 힘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역사를 이기게 하는 힘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마다 중보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요 바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니까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원동력 그것은 이처럼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세워간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 생활은 우리 영생 생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잃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물어봐야 돼 내가 기도도 안 하면서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어봐야 돼 프랑크 로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5세가 됐을 때 그 1월 달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과 내적 대화를 쉬지 않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며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믿는 생활이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고 선교 활동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성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형식적인 아닌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평생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것이 자기의 숙제였어요 선교사였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늘 소원하기를 뭐냐면 내가 깨어있을 때는 주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다가 내가 잠자리에 들을 때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는 주님 품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기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 그가 1930년 1월 2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1970년 세상을 마칠 때까지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막없이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요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영성일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내 삶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가 그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두 줄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저는 처음에는 좀 열심히 적다 요즘에는 가끔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적는 그 일기 책이 있어요 제 책상에 항상 물론 일기를 쓸 때 계속해서 이렇게 내 믿음이 성장해 갈 수도 있겠지만 물론 퇴보할 때도 있고 낚심날 때도 있어요 또 그만두고 싶은 유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성일기든 기도든 그만두지 않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영적인 붕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예전에 1년 전에 이렇게 썼던 것들을 보면 내가 그때 이렇게 고민했구나 이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고민과 함께 내 자신이 또다시 새로운 영적인 성찰이 생기거든요 아 믿음 생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1930년 1월 26일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그런 순간이 왔으면 또 1930년 3월 1일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는 의식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 또 1930년 4월 18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는 모든 일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오늘 오후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강하게 붙들리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5월 14일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에 주제삼고 내 대화에 짝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점점 된다 물론 아직은 한나절도 못 간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루 종일 그렇게 될 날이 있을 줄 믿는다 사고의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5월 24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은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게 집요한 힘을 잃어버렸다 사고가 더 명료해졌고 망각하는 일도 많이 줄었다 전에는 힘들게 하던 일이 지금은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잘 된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6월 1일 아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니다 온 우주에서 주님은 단 한 부분도 낯선 데가 없는 유일한 분이다 주님은 온전히 내 안에 계신다 만일 한 시간만 내가 주님을 놓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곤고해지다고 느껴지게 될 때는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일견받길 바랍니다 내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적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더 이렇게 부응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일기를 쓰고 또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이었던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화천 수련원의 샬렘하우스가 침묵기도실로 기도의 집으로 완성이 이번 주면 될 것입니다 아마 자연 속에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영적인 발전소로 아마 사용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중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삶의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시간들로 그것이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